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 빛축제와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예산 삭감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세종시의회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예결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며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